안녕하세요 아트미디 앤디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에이블턴 라이브를 가지고 튜토리얼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턴 라이브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만 따로 국내 수입처 기어라운지를 통해서 구매해서 사용 가능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 써보고 싶다 이게 나랑 맞는 시퀀스인지 그럴 경우에는 요즘 대부분 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마스터 건만 구매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대부분 라이트 버전을 많이 껴줍니다 예를 들자면 포커스 라이트 스카렛이나 클라렛 혹은 노베이션 런치키나 런치패드 제품 아카이 MPK 같은 제품이나 아니면 엠모디오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 이렇게 구매하시게 되면 이제 제품을 틀고 하셨을 때 리듬코드라는 걸 받고 그걸로 에이블턴 라이브 라이트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라이트 버전을 사용 한번 해보시다가 이 시퀀스가 나랑 맞는 것 같다 라고 싶을 때 완제품 라이브 스탠다드 버전이나 아니면 라이브 스위트 버전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에이블턴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회원 가입하고 제품 등록한 다음에 제품을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제품 액티베이션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 보이시는 이 주소대로 에이블턴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그 이후에는 여기에 보이는 로그인 & 레지스터 여기를 이제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요가 파이어 이제 이런 페이지가 나오면 자 여기 보시면 로그인과 그 다음에 레지스터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에이블턴 홈페이지에 계정이 있으시다면 바로 여기에 등록한 이메일 주소와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절차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사용하실 이메일 등록하실 이메일이죠 그리고 패스워드 그리고 이름 그 밑에는 성 물론 이름하고 성은 사실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건 뭐 옵션이고요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있는 국가 한국이면 당연히 코리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에이블턴 라이브의 최신 뉴스나 이런 걸 받고 싶다면 여기 보이는 이 조그만 네모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Create Account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계정이 이제 새로 생성됩니다 생성이 다 완료하셨으면 다시 여기 로그인으로 가셔서 그 생성하신 그 이메일 주소랑 그리고 패스워드를 입력해 가지고 로그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다시 이렇게 첫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위에 보이시는 Account를 클릭해 주세요 Account로 들어오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에이블턴 라이브 10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된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없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미 제품이 있다면 저처럼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사용 중이신 윈도우가 됐든 맥이 됐든 해당 OS의 제품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무 제품이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다시 이 제품 선택 드랍다운 메뉴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Register를 누르시면 이렇게 Register 화면으로 넘어가고 여기 코드란에 구매하신 에이블턴 소프트웨어 코드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마스터 건반을 구매하셨을 때 제품을 등록하고 그리고 받은 리딩 코드를 여기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제품이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제품 선택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OS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설치 과정을 모두 마치고 이렇게 에이블턴 라이브를 열시게 되면 우선 맥에서는 커맨드 신표,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신표를 눌러서 환경 설정을 열어줍니다 환경 설정 창이 열리면 이제 여기서 이 밑에 부분 보시면 라이센스 메인터넌스 탭이 있는데 여기 눌러서 보시면 Authorize with ableton.com 이걸로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하니까 인터넷을 연결해 주시고 컴퓨터랑 그리고 Authorize with ableton.com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메뉴로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거기서 어떤 제품을 지금 이 컴퓨터에 활성화 시킬 건지 물어봅니다 그럼 원하는 제품 선택하시고 Authorize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이 브라우저 위에 나오는 창처럼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을 열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Yes 하시면 되고 오픈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면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은 자동으로 에이블턴 라이브를 지금 이 컴퓨터에 활성화 시켜줍니다 그럼 다 되면은 활성화가 완료됐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제 이 컴퓨터에 활성화를 모두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이 환경 설정 창에서 오디오 탭을 눌러보시면 맥 같은 경우는 코어 오디오 윈도우 같은 경우는 MMX 디플렉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맥은 코어 오디오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자동으로 선택되어 있을 겁니다 맥은 윈도우 같은 경우는 RCO를 꼭 선택해 주세요 그 이후에 밑에 있는 메뉴에서 여러분이 연결해 놓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선택해 주시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마우스를 가지고 한번 미디를 찍어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